저녁 드시고 오신 거예요, 설마하니? 저희 와이프가 여기 와봤는데. 가보셨대요? 음식을 이렇게 맛배기로 준다고. 조금씩 준다고. 왜 코스 요리가 다 그렇잖아. 조금조금씩 이렇게 주잖아. 초면에 이미지 관리도 좀 해야 되고. 이거 뭐야? 이게 뭐예요? 얘가 지금 감자 밀케이예요. 감자 밀케이예요. 감자라고 이렇게. 감자가 어떻게 이 모양이 나오지? 회오리 감자 같은 느낌이겠다. 소스는 뭐예요? 소스는 지금 보이시는 트러플이에요. 이탈리아산 서머 트러플인데. 트러플. 트러플로 만든 소스를 밑에 깔아드렸고요. 위에 생 트러플을 또 위에 뿌려드렸어요. 이게 그 말로많이 또 트러플을 가려는 거구나. 바로 이렇게 가죽 속에서 갈아가지고. 어머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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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하나만 나와요? 네, 지금 얘는 하나씩 나오고. 테이블 딱 지금. 지금 화나셨어, 하나 나온 거예요? 사람이 넷인데. 그런데 지금 음식에 나오는 음식들이 여러 개가 다 있어서. 이거 한번 잘라, 잘라, 잘라. 좋아, 좋아. 너무 화나셨어, 지금. 한입 컷인데, 사실은. 이게 맛볼 양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떡하니. 짜장면이라도 시켜드려야 되나이고. 내가 볼 때는 지금 진정 상하셨어, 지금. 좀 드셔보세요. 뭐, 뭐 먼저 드세요. 아니, 아니, 아니. 먼저 드세요. 남는 거 다 갖고 가려고. 네, 알겠어요. 저는 이거를 한 입을 그냥. 트러플을 듬뿍. 야, 빨리 먹어봐. 미쳤어, 트러플이야. 아, 미쳤어? 어, 미쳤어. 오, 맛있어. 맛있어. 맛있지? 그냥, 음. 트러플 그 자체라고 생각하면 돼. 와, 그런데 왜 이렇게 고소하고. 그 감자의 그 식감과. 그 포테이토의 식감과. 와, 너무 맛있긴 하다, 이거. 감자를 겹겹겹겹겹겹겹 해서. 씹을 때마다 그 소스랑 겹이랑 소스랑 겹이랑 트러플 간 거랑. 그 케익 있잖아, 겹쳐 있는 거. 와, 이거 정말 맛있다. 미쳤다. 와우. 와. 근데 이 소스 너무 맛있지? 와. 너무 맛있어. 너무 아껴 먹어야 돼. 계속 가슴이. 이게 넣지 못해. 약간 지금 그거 같아. 옛날에 MBC 육남매 있지? 육남매 있지? 육남매 있지? 뭐 좀 나눠 먹어야 되는. 우린 남은 거 먹을게. 아, 진짜? 여기 잠깐. 미쳤다. 진짜 맛있다. 어떠세요? 어떠세요? 겉은 바삭하고 밀푀유라 안에는 촉촉하게. 겉바속촉. 맞네. 거기에 화이트 트러플 같거든요? 화이트랑 트러플을 위에 뿌려주니까 굉장히 잘 어울리네. 와인 안주로 먹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. 너무. 여자들이 좋아하는 맛. 와, 나 여기 또 올 각이다 또 오늘. PD님, 와인은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거예요? 응. 근데 많이 비싸다고. 아, 많이 비싸다고. 저한테.